순천시가 민원상담 3114 온누리 콜센터 문을 열었습니다. 순천시는 지난 1일 순천시 3114 온누리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콜센터 상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. 온누리 콜센터는 순천시 대표 전화번호 061-749-3114를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. 원스톱 상담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쌍방향 영상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 처리 진행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